Q. 배우 장영남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장영남이고요. 여태까지 드라마 그리고 영활동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무슨 소리가 실랑이 화장실을 갔다 갔어. 미쳤어? 미쳤어 진짜? 우리 지금 운상이 바나나 먹고 있네 할머니랑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짐을 써야 되는데 그 날씨가 엄청 춥대요 어디서 뭐를 써야 되나 요즘에 이렇게 안에 윙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정말 엄청 따뜻해요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함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까랑 색깔이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이거는 아래에 분리되어 있는 내복이라는 거 엄청 따뜻할 거 같아요. 그나저나 근데 너무 걱정해요. 너무 상당히 우리 아가 집에 이렇게 떼 놓고 가야 될 생각하니까 바깥에서 계속 막 낑낑낑낑 소리나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흑 아흑